네 안녕하세요 한스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50쪽에 7번부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직선 y는 x-2위에 있고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게 첫번째 조건이고요 이게 조건 1이라고 합시다. 첫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이 원이 y축에 접한답니다. 원이 y축에 접한다라는거 두번째 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y축에 접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바로 3,2를 지난다라는거 이렇게 세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적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봐야되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녀석 자 이게 대략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점이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다음과 같이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잠시만요 다시 여기다 그려봅시다.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때 이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조건이 점 3, 얼마를 지난다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이 점의 좌표가 2라는걸 알 수가 있고요 3,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 그래서 이제 원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요 빨간색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보라색 점을 지나니까 아무래도 원이 여기 4사분면이나 1사분면에 중심이 있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원이라고 하는 녀석의 음... X좌표가 A라고 합시다. A 첫번째 조건을 통해서 원의 중심이 X좌표가 A라고 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원의 중심이라고 할까요? 여기 이쯤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합시다. 원의 중심이 여기 이쯤에 있다고 했을 적에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3에 지금 딱 했지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합시다. A 여기 있다고 하고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Y값은 얼마가 된다? 여기 이 식에다가 X값에다가 A를 집어넣고 Y값은 A-2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A, A-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연스레 얘가 두번째 이 원이 Y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제 그려보면은 잠시만요. 자, 원을 그렸습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A, A-이고 이 Y축에 접하게끔 그렸어요. 그럼 자연스레 누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 A라는 녀석의 값이 바로 반지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는 양수를 뜻하고요. 그래서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A다. 그래서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그려진다는 게 이미 밝혀진 거니까 얘는 양수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X-A 전체의 제곱 더하기 자, 얘는 중관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A 전체의 제곱 이꼴은 반지름이 A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죠? 그렇게 반지름이 이제 A라고 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이 조건 2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조건 2 때문에 얘는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빨간 거는 조건 1 때문에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1이 지나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3,-1을 지나니까 이 3,-X에다가 3,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건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식을 3을 넣고 3,-A의 제곱은 9,-6A,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 하면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A의 제곱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수고가 되고 A제곱-6A 플러스 9은 0이니까 A-3의 제곱은 얼마다? 0이다. 고로 이 등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다? 아 A는 3이다. 그 A가 곧 반지름을 말하는 거니까 원의 반지름의 값 최종적인 결론을 바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진짜 이 A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중심이 3,1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림을 내가 A를 여기로 잡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3,1 여기가 중심이 되고 원을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나와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즉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보이게끔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2AX 비워놓고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Y 비워놓고 는 하고 나머지 다 우변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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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변에 적었고 자 여기 나와있는 요 녀석들을 우변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고 양변에 얼마를 더해줘야 되나 바로 요 1차항의 계수의 반띵제곱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반 마이너스 2A인데 제곱하면은 플러스 4A제곱 뭐 오른쪽에도 요거 더하기 A제곱을 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4A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보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된 걸 볼 수 있고 얘는 Y 마이너스 2A 전체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변도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5를 하면은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A고 얘를 0 만드는 Y값은 2A니까 아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A 콤마 2A고 자 이 녀석을 이 녀석이 이제 반지름이 반지름을 볼게끔 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지금 최대가 되어야 됩니다. 최대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차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을 시키면 마이너스 3으로 묶고 A 제곱 플러스 2A 비워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냐 이 녀석의 반 즉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3이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값은 다시 어떻게 얘는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10이고 그래서 이거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데 A의 값이 얼마일 적에 A의 값이 마이너스 1일 적에 음 그때 Y의 값이 얼마다 플러스 12를 뜻한다 그래서 최대가 10이고요 최대가 되기 위한 A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2가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에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반지름은 12가 아니라 얼마 12는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음 반지름은 반지름은 루트 1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이제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